아유 잘 사랑하는 두 남자의 오늘 하지만 새로운 이야기 너의 결식이 난 손님일 뿐 날 버리고 어서 짓는 너 너의 선택이 과연 진심일까 그를 향한 환상은 착각일 뿐 미소를 치면 알겠지만 환상에서 깨어날 거야 마지막 주, 마지막 주 넌 나와 좀 이야기해 마지막 주, 내 마지막 주 결국엔 너와 함께 꿈 긴장파고 닿게 숨막히지 나를 알고 있어 마지막 순간 내 어둠 속 마지막 주, 마지막 주 넌 나와줘야 해 마지막 주, 내 마지막 주 결국엔 나와 함께 깊은 어둠 속 깊은 어둠 속에 깊은 어둠 속에 빠져질 거야 난 조용히, 나 조용히, 은근하게 서서히 내게로 마지막 주, 마지막 주 넌 나와줘야 해 마지막 주, 내 마지막 주 결국엔 남아 함께 마지막 주, 내 마지막 주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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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죽음 역할을 맡은 김주수 라고 합니다. 벌써 어느덧 세 번째 뮤지컬이라고 하면 전생보다 많이 한 거고 아니면 아직은 풋내기라고 할 수 있는 어중간한 입장인데요 지금 아직은 배우는 입장에서 정말 최고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캐스팅 모든 배우분들이 정말 다 최고분들이시잖아요 그 한 역할로서 제가 같이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참 영광이고 또 이 작품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저도 경험해보고 배우분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참 이 작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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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